와 저는 저정도 해갖고 안나오면 포기해버리는데 끝까지 열심히 하시네요 대박 누구신지 모르지만 응원합니다 저는 지금 시방에 나와있는데요 와 완전 시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사람들이 평일 낮음에도 불구하고 겁나게 많아요 혹시 뭐 시방에 잘 잡힌다고 유튜브에 올라왔나 어 아무튼 대박이에요 대박 이렇게 사람 많은거 처음 봅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시방에서 오랜만에 망댕이 조사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지자마자 살짝살짝 입질이 오고 있네요 와 오늘 조류가 보통 조류가 아닌데요 엄청 세네 아무래도 밑에서 하는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판이 너무 그지같아요 힘들더라도 오르락내르락 하더라도 올라가서 던져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입질이 살짝살짝 오고 있는데 아 또 보고새끼는 아니거죠 제발 제발 4자 망댕이 하나 올라와라 하하하 원래 있던 자리에서 또 참복새끼가 바늘을 너무 많이 끊어먹어갖고 포인트를 조금 옮겨봤습니다 예 이곳에서도 참복이 또 올라오면 낚시를 접도록 할게요 괜히 해봤자 채비만 다 아장나고 돈만 날리고 시간 날리고 정신건강에도 안좋고 하하하하 아 암튼 오늘 왜 이렇게 사람 많은거야 자리가 없네 자리가 워메 이게 뭔일이래요 망댕이가 씨가 말랐네 씨가 와 대박 예전에는 던지기만 하면 망댕이 새끼들이 올라왔었는데 와하하 이게 어쩐일이지 저기 흰옷 입으신 분 여자 유튜버 같은데 아무래도 보니까 쭈꾸미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대박 혼자 삼각대 세워놓고 저거 되게 힘든데 아하 저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되는데 맨날 꽝치고 맨날 꽝치고 돌아다니고 돈만 쓰고 건강만 나빠지고 하하하하 아이씨 브랭 와 저는 저정도 해갖고 안나오면 포기해버리는데 끝까지 열심히 하시네요 대박 누구신지 모르지만 응원합니다 그나저나 나는 뭐야 이게 아 진짜 대박 아휴 망했네 아휴 그냥 일찍 접고 들어갈까봐요 아휴 이렇게 되는게 없어 와 아무래도 안될 것 같습니다 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할게요 와 오늘 뭔 일인지 모르겄는데 포인트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삼치낚시랑 쭈꾸미랑 원투까지 뒤엉켜갖고 제가 낚시도 제대로 못하고 영상도 제대로 못찍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암튼 이 좋은 계절에 연 이틀 동안 비린내 냄새 한번 못 맡아봤는데요 낚시 유튜브로서 면이 안서네요 암튼 다음에는 대박을 기원하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봐요 와 이 똥바람이 부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와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열정 대박 열정 하아